무작위 희귀요무를 획득합니다 실과 바늘 실과 바늘 먹었으면은 이득이지 이득값 이득값 실바 흘내 분노 이중타격 다 좋은데 다 주면 안되나 복습의 변실로 보시니깐 일단 흘려보내기 들고 가야겠다 두장 변화요 제일 뽕마디지 두장 제거가 더 안정적이긴 한데 두장 제거가 더 안정적이긴 한데 두장 변화가 뭔가 좀 잘 될때 더 잘 돼서 딱지캠 뽕마볼려고 하는거임 딱지캠 딱지캠 현륙 슈이 열고 딱지캠 부베랑 칼날 요정 잡아먹는 아이언클리드 와우 써네코 써네코 그는 신인가 고기 있던가리 연사쓰나봐 연사가 왜케 구린거같은데 딱히 저 카드가 이득볼상황이 얼마나있지 약분 불타는 소약 타격용인용 또메랑또날 몸통박치기 또메랑또날 몸통박치기 나가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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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메랑칼라 해시계 뭐잉? 왜 해시계 나오 나가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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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멜타격 마렵다 한장 차이는 얇은데기일수록 크죠 딱지 불각인데 불조약이 이걸 막는 두꺼운 대기면 한장 차이별로 안나는데 대기 얇아질수록 한장 차이가 큽니다 대기 얇아질수록 시계가 있어서 시계가 있어서 이 얇게 갈거기 때문에 소주 과연 요정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정이 무료가 될 수 있을까? 교본 진화 아니 씨 아니 세트 메뉴 아니 다줘요 뭐야 이게 강화된거 먹자 혈안 폼타 혈안도 좋고 폼타도 좋고 아니면 불조약 하나 더 넣어서 불조약 하나 더 넣고 그냥 깡그리 태워서 바로 해식에 보는게 나을수도 바로 해식에 보는게 나을수도 다시 유기만 하면 흘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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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로 얘만 잡으면 어려울거 없을거 같은데 이제 어 에헤이 요정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정이가 죽었어 저장 강박증 완타 열다섯장 흠 어려울 것 같은데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 order 바리케이드 필요없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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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살 지옥검 불태우는 일격 몸풀기 전함 징큰 재물 딱돈이네 근데 제거가 날듯 딱돈의 유혹 다운돈의 유혹 저녁은 왜 거짓말 하냐 강타 남겨놓는 게 나으실까? 아 실수했네. 한다스! 니마님 일련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한다스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까 연사 욕했는데 이제 연사가 일하네 돈 받아서 제거 타격 강화 대신 귀여운 타격 강화를 드리겠습니다. 제거 무조건 제거 내가 가서 추락 한번 하고 타격 강화 타락수는 이거 잡을 수 있나 근데 잡을 수 있네 진정한 끈기 진짜 교본에서 지금 지금은 타락 나오면 진정한 끈기 손해가 크네 연사를 잃습니다. 연사를 잃습니다. 와 켈리 감사합니다. 랜위드가 뭘 좀 하네 여름에 로비 Oh shit 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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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거도 된다 제거도 되는데 다음 상점에서 손가락만 빨아야 돼 손가락만 빨아야 돼 손가락만 빨아야 돼 손가락만 빨아야 돼 진화있으니까 상관없겠지 마이게 아이언클레드다 보상은 고마울 뿐이지 마이게 아이언클레드다 순수 왜케 비테이냐 연쌈가 있는게 더 편하긴 했을텐데 연쌈가 있는게 더 편하긴 했을텐데 재물이 서당으로 빠지냐 마사야된다 이거는 드루가 어디갔니 드루가 어디갔니 재물 어디갔어 아니 이런 미친 도라인가 아이 고기 먹고 힘내자 야쿠아 불고 잡사 아쿠니 괜히 피 뺐나 몸통 박치기 달팽이 생각하면 문박도 계속 할 것 같은데 뭐 첨탑에 달팽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첨탑에 달팽이만 있으면 진짜 역겹겠다 어 실수 흘려 보내기 흘려 보내기 흘려 보내기 아 아 아 으 으 자모.. 자모 필요한 몹 하나도 없지 어차피 스토리건도 떴으니까 어어.. 잠깐만.. 아니.. 어어.. 착하게들.. 홀 휠폼 되는게 덱 비어있을때 뽑아서 되는건데 이거를.. 잠시 착하게 했네.. 아 엿같은 달팽이.. 잘 못풀으면은 몬풀기는 남겨둬야겠지 아.. 아닌가? 일단 홀 휠폼 홀 휠폼 음.. 켈리 이거? 부칼 지우고 홀 휠폼을 부담되었다 저렴한 lü TON 오.. 주차 Nearback 덱 비싼 달팽이 말고는 이백 나갈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기긴 이겼지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이제 도대호 리석스 막힐 뻔했네 도대호 리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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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천하무적이 있대 세시계 너무 세다 근데 아닌가 아 그리스인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